팟을 팔고 거시기 팔고 옆구리 붙이는 거 팔고 다 팔지만 우리는 그냥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다 각설이 함께 흥겹게 놀기 위해서 담밭 공연 예수단을 청단식을 얼마 전에 했어요 했는데 여기 첫 부대입니다 근데 좀 어설프지만 우리 대안정들이 잘하라고 박수만 많이 주면 더 힘이 돼가지고 열심히 더 열심히 또 노래와 토끼와 모든 걸 발휘해가지고 참 이렇게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한 말로 근데 5천명이 너무 와서 내일은 천명만 와 너무 와가지고 개미 소리야 박수 소리라고 연병 씨 오빠 손 흔들어 얼른 손 흔들어봐 연병 쳤다 다 그 집 구성은 뭐 초장 났는가 그래 우리 또 그러면 아이고 우리 닮았으면 노래 한 번 더 하셔 어 힘들지마는 그럼 어떡여 그래도 노래 한마디 해야지 저 여기 거시길 조용한 노래를 무슨 조용한 노래 아이고 조용한 노래가 안되고 그럼 6206 해봐라 6206 민영 한 번 더 돌려볼까요 박수 좀 많이 줘 아이참 어쩌길 박수가 없었네 여기 뭐가 안나온다고 여기 뭐가 안나온다고 여기 뭐가 안나온다고 아이참 어이참 어어 이 어마어마자 살기여 아리아리 이 고개구 너가 뭐 하다나 찬찬! 찬찬! 헛! 헛! 날씨가! 좋다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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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내 울려 세 번째 고고 고고 인간이 내 고여야 소모가 두고가 우리 고구마 슬리다리라 슬리스리라 아냐 아냐 난 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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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하늘에 자연을 통한 우리 가슴소 지구실래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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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설라 aqu пом recht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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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ո 지구 Xo –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–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아들이야니랑 스스로 아들아니랑 아들 아들아니랑 아들아니랑 아들 아이고